밀크티 잡았다 범인 이 세리공주가 어머 어떻게 알았지? 빨간색 사과들 사이에서 초록색 사과가 있다는 건 대비와 강조인데 이렇게 어두운 새고 사이에서 이런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건 남들과 다르게 돋보이고 있었던 심리죠 그래서 세리공주 당신이에요 이 세리가 아 그만둬 아 그만둬 진짜 어쨌든 나의 뛰어난 두뇌와 놀라운 촉으로 사건 해결 아이 그만해요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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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요 나쁜 사람